배불댔다니까요. 박종땡님 성별 미상. 제 친구가 두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친한 친구라 첫 결혼식 때는 축의금 50만 원을 냈는데 이번엔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. 지난번과 똑같이 50만 원을 하면 나중에 저한테 100만 원이 돌아올까요? 저는 40 넘게 결혼 한 번을 못해봤는데 두 배로 내기 억울합니다.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혼 사유 물어보면 좀 그런가요? 궁금한데 살짝 돌려 물어보는 방법 없을까요? 앞에 축의금 얘기를 빙자한 뒤에 이혼 사유가 궁금하다라는. 그렇죠. 40 넘어서 이런 사연을 보내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남자분입니다. 이거는요. 첫 번째 축의금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? 첫 번째 50만 원 냈어. 두 번째는 안 내는 거예요. 안 내는 거예요? 안 내죠. 그러고 가서 밥만 먹어요? 그렇죠. 지난번에 50만 원 냈잖아. 그냥 가도 되지? 그래 그냥 와. 와주는 게 어디냐? 거의 보통 이렇게 넘어가지. 또 내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. 그래요? 왜냐하면 그 친구 집안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 결혼식에서 부를 수 있는 하객이 어떤 사람은 또 못 부르거든. 와주는 게 되게 고마운 상황이 돼요. 그러니까 일단 가기만 할게요. 그래 일단 와라. 일단 와. 있어야 되니까. 그런데 은근히 성대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에요. 왜냐하면 두 번째 결혼식은 이제 사회생활도 좀 하고 오히려 관계들이 더 많이 형성돼서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주변에 두 번씩 결혼했던 친구가 한 두세 명 있는데 약간 급이 높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왜 자꾸 칠라 그래.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네. 약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. 이게 약간 하객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채우는 사람들은 하객들이잖아요.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내일 사람 적게 오는 거 아니야?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안 오면. 그때 한 번 왔다고. 안 오면 어떡하지?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오냐 안 오냐. 사람이 오는 게 좋다. 그리고 일단 두 번째. 이혼 사유 문제. 이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뭐라고요? 야. 너 그때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? 어. 아니.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라며?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된 거야.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. 다른 걸 던져서. 제일 센 거를 던져라. 네. 그러니까 이혼 사유. 왜 이혼했어라고 얘기하면 됐다 됐다. 몰라도 된다. 이게 나오는 게 팩트인데. 너 그때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라며? 거라며는 뭐야? 가짜 뉴스를 갖다 붙여. 그게 잘 먹혀요. 누가 그러는데? 이런 식으로.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주기 때문에. 결혼식 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? 결혼식 날 얘기해도 되고요. 아니. 자기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해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저는 다 물어보는데. 너 왜 이혼했냐?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요. 안 돼? 잘못했네. 이런 느낌. 카더라를 결혼식 날 들이밀어라. 그것도 괜찮습니다. 두 번째는 잘해야 돼. 이렇게. 두 번 축하한다. 이렇게 얘기해주면서. 충분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신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.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.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이나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건지. 어떻게 두 번이나 하는 거지? 열정적인 사람이죠. 부지런한 사람이고. 두 번 잘못된 건가요? 그렇죠.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. 세 번, 네 번도 있다. 이런 거죠. 역시 참고인 조사 경험자라 신문하는 방법도 남다르네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. 경찰처럼 물어보고 싶은 걸 여기서 물어봐야 돼. 지금. 뜸들이면 안 돼. 바로 물어봐야 돼. 여기서 지금. 너 왜 이혼했어? 이렇게. 말을 돌리면 못 알아듣습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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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